저도 소총장이 만나게 된다면 더 아름다운 땅 제체를 만들까 생각합니다. 오늘 이렇게 많은 우리 주민들이 친하시다가 들렸는데 정말 고맙고요. 이 앞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. 오늘 앞에 명칭이 기자회견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법이 그러니까 법이. 이게 정말 잘못됐죠. 제가 마땅히 저 유니폼을 입고 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또 이것도 법이 그렇다니까 참 정말 골치않은 법이죠. 다 이런 악법, 규제 제가 안하게 되면 다 못할까 합니다.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불평을 주는 법은 없어야 됩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우리 강남에는 15만 세대의 그야말로 40년이 넘는 우리 음마를 비롯해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만 이 몫을 규제 때문에 이렇게 우리 주구 환경이 열악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규제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. 자 이제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내빈들을 소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 한 번 한 번 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이신 내빈들은 전부 하나같이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모두 공평하게 내빈 속에는 우리 함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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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